저번에 워톡스 여름 언제까지 했었나?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네요 어쨌거나 이번에 아마 곧 가을 올텐데 가을 오면 저번에 토드까지 잡았으니까 가을 오면 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유적 지금 할만한게 뭐가 있냐면 유적이랑 벌이랑 예전에 잡았던 보스 다시 한번 잡는거 있고 슬슬 리스폰이 됐을거에요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애 다시 한번 잡는것도 일단 한번 봅시다 상황 아 그리고 달썸 저거 넘어가는것도 괜찮고 근데 달썸은 애매한게 배져서 가는것보다 어차피 위치 대충 알아냈으니까 배로 진검다리 만들어서 가는게 나을거에요 진검다리를 만들자 차라리 나무 미친듯이 캐서 나무 좀 여유있을때마다 그냥 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진검다리 방식으로 넘어가는걸로 할게요 굳이 또 배 뛰었다가 그 배 젖는 동안 하운드 나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배를 배로 그냥 밀어버리는게 나아 이거 여름이야 가을이야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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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오케이 가을이네요 가을이며는 저거다 끄고 뭘로기여 죽었어요 걘 걘는 죽은지 오래야 걘는 죽은지 오래라고 오우 신장아 좋아 아이 근데 좀 억울하게 죽었어 그때는 뭐야 왜 영혼이 하나도 없는건 둘째치고 일단 오자마자 하운드가 격하게 만들어주네 괜찮아요 뭐 나루아실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가을에 달썸을 아이 아이 용호파민 좋잖아 아 이번 가을에 뭘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게 여왕벌은 모르겠는데 드래곤플라이는 좀 잡아두는게 좋을 것 같은게 보석 드래곤플라이가 보석을 주잖아요 용파민 좀 잡아두는게 나을수도 있을 것 같애 에? 이거 뭐야 이빨트랩 이빨트랩이거든요 이게 이게 용파민 벽쳐놓고 잡으면 잡을만하지 않아요? 보니까 특히 워톡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어딨어 이거 여기로 넘어가서 이쯤에 대충 벽치고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영혼 수급해주고 펜플로만 잘 보면 잘 보면 되니까 근데 확인 다 해야돼 음.. 다 확인 해야돼요 지금 드래곤플라이를 한번 잡긴 해야되는게 야 저번에 좀 저번에 잡은 방식 좀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어 저번에 잡은 방식 좀 그래가지고 어 드래곤플라이 다른 이유에서라도 한번 더 잡긴 해야돼 이씨 그 뭐야 그 그 화약 132개를 한 그걸로 잡아놓고서 드래곤플라이 잡을 줄 안다 이러는건 조금 아니지 않아요? 캐릭터마다 먹을 수 없는게 있나요? 네 그 위그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고기밖에 못 먹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워트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못 먹어요 어 그 정도? 야 근데 진짜 솔직히 좀 이렇게 말하는건 좀 웃기긴 한데 토드는 내가 토드는 어디가서 솔플 솔플로 잡았다고 말하기 좀 괜찮잖아요 토드 그렇게 잡은거는 내가 드래곤플라이 그렇게 잡은거는 내가 어디가서나 드래곤플라이 솔플로 잡을 줄 안다 이러기 힘들지 않나? 하하하하하하 아 물론 뭐 드래곤플라이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긴 한데 솔직히 토드는 내가 잡았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이건 응 근데 드래곤플라이는 응 좀 잡았다고 어디 막 가서 자라는게 힘든 방식이었다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나 진짜 그 뭐지? 막 용팔이 같은 내가 잡았던 애들 관련해서 막 좀 막 유튜브 영상 보고 막 그랬거든요 야 용팔이 잡는 영상 중에 진짜 개쩔었던거 뭐냐면은 스피드런 스피드 그 뭐 보스 스피드런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나 야 이 게임 틀고 인게임 시간이 이틀만에 용팔이 잡았더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미쳤어 야 아무리 볼프강이라 그래도 이씨 인게임시간이 이틀만에 용팔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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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빈은 자원만 좀 쓰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어 자원 좀 써서 어 그 랑 뭐야 랑월 메이저나 딱 미로 기가 막히게 하나 만들어주면 씨 그 뭐야 그 작은 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그러면은 드래곤플라이는 나중에 잡고 일단 유적부터 털까 아 아 아 아 아 그림자 버튼도 뭐해요? 아 근데 그거 가두면은 가두면은 날아서 탈출할걸요? 가두면 날아서 탈출하지 않나? 내가 알기론 그런데 베베 대리석? 요거 요거 말하는거죠 요거 저거 어떻게 고쳐요? 아 버섯도 초록버섯 말고 여러 버섯 키울까? 일단은 넣어놓고 야 그러면은 그거 볼려면은 맵을 싹 다 돌아야 되는거야? 아 갑자기 귀찮아지네? 아씨 갑자기 귀찮아지는데 그거?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귀찮은데? 근데 문제가 그거 세개를 다 조립해야 되는거잖아요 안그래요? 조립하려면 세개를 다 조립해야 되는거잖아 아닌가 그냥 저거 뭐야 하나만 조립해도 돼? 비팔로 테이밍 하bait해? 안될텐데? 야 양파 먹는데 왜 멘탈일까요? 양파 얼마나 맛있는데? 아 생양파는 좀 그렇긴 하다 야 그러면은 그 뭐냐 저거는 일단 적극적으로 찾진 않을게요 어차피 맵을 뒤져봐야지 나오는거잖아 그쵸? 소울은 애초에 다른데 관리 못해요 아 이게 안맞은데 다행이로? 소울은 애초에 가방에도 못담아요 소울은 가방에도 못담아요 소울은 가방에도 못담아요 아 아 아 아 이것들이 자꾸 까불어 내가 한 대씩 맞아주니까 야 근데 그 아 진짜 토드 있잖아요 야 불가게 혼자서 이제 어차피 한번 잡았겠다 혼자서 연습하면서 이제 분사기 안쓰면은 잡을 수 있나 한번 해봤거든 야 분사기 안쓰고 절대 못 잡겠던데 그럼 어떻게 분사기 안쓰고 잡아요 아 그니까 그 저거를 쓰는건 보긴 했어요 그 위더페인인가 저 무슨 막 그 염소뿔 있잖아 이걸로 뭐 만들 수 있더만요 어 네이씨 그거 이씨 몇 시키만 들어가지고 피곤한 수준이 아니던데 아 이게 제가 어떻게 해봤거든요 그거 어 첫번째 나무 올라오고 나서 직접 배는걸 해봤어요 한 열두개쯤 올라오잖아 열개쯤 배니까 열두개 올라오고 열개쯤 또 배니까 열두개 올라오고 에이씨 약간 나무가 더 많아지던데 회흐hy 불태우는것도 안되는게 불태우는거 finalement 오래걸리는것도 있구요 태우면 포좌 생기자나 그래야되데 막 그 막 착지도 못해 아이 귀찮게 씨리 이 녀석 본체만 때리면 되지 아니야 썩은 물은 볼프강으로 혼자 깼단 말이야 야 진짜 그거 영상 보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구요 야 볼프강으로 게임키고 한시간 반인가? 솔프라던데 아이 뭐하지? 뭘해야 내가 활동을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시간 내내 잡았다는게 아니고 스런으로 한시간 반 정도 썼어요 그니까 월드 생소한거 한시간 반 정도 잡았어요 한시간 내내 그걸 잡았다는건 아니고 오늘 목표요? 그러게요 오늘 목표가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적탐바 아니면 그림자 모식인데 야 그러면은 지금은 유적을 탐바하는게 낫겠어요 여기있는데요? 랜턴 안버렸어요 무슨소리야 난 집정리 잠깐 하고 아 그래 불태고 와야된다 나anno 것 kilometer 랜턴 안버렸어 아 잡 Housing Would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그 저번에 이겨준 것 중에 그 뭐야 그런 얍삽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바닥을 이제 그 벽돌 같은 걸로 그 담장 만들고 부숴놓은 거 막 여기저기 만들어놓으면은 이제 그쪽에는 나무가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두꺼비 어그로가 그냥 그 바닥 다 때려부수더라 그냥 뭐 다 세가고 뭐야 다 밟아 부숴버리던데 그리고 이제 밟아 부수는 또 나무 자라고 나 씨 그거 한번 뭐야 얼음분사기 안쓰고 잡아보겠다고 혼자서 이것저것 개똥고쇼 해봤거든요 다 한 통에 내가 그거 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걸 시도해봤는지 아세요? 너네 아마 모를거야 하하하하하하 내 토드 스툴 몇 마리야? 시킨 맞기 레벨 3 빠밤 빠빠빠빠빰 저번에 잡았던 애요 저 오늘은 유적지를 보자 하하하하 아 그냥 정확히 그냥 범주를 넓게 잡을게요 동굴 탐사를 합시다 야 이제 슬슬 뭔가 할게 묘해지긴 하다 이쯤 되니까 가장 오래갔던 날이요? 한 400일인가 뭐 그정도 갔을걸요 근데 그건 싱글이요 투게더에서는 투게더에서는 이렇게 300몇이 이렇게까지 온적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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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으으아 즉시 즉시 저희도 즉시 즉시 지하에 가려면 랜턴 하나 필수. 광보호자도 하나 들고 갈까? 클러스는 주기적으로 잡아가지고 크람프스 가방을 띄워야겠어요. 아 진짜 지금 크람 가방 없으니까 템차인이 너무 좋게 해서 힘들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빡센 데 들어가려면 템차인이 많아야 되는데 템차인이 너무 없죠. 그렇다고 동굴은 체스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리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를 들고 가자. 이걸 들고 가고. 아 그거 사모장용.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무조건 불타는 건 아니고. 그 뭐야. 아이템이나 이런 것마다 효과가 다 다를 거야. 꿀하나 들고 올 거예요 그랬나. 꿀하나 들고 올 거예요 그랬나. 아 이거 뭐야 코인 상태 어떨까요? 아 코인 넉넉했잖아! 아이씨 코인 개떡났겠네 이거 아이 졸졌다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안 맞아 아니 아이 트리가드 뭘 몇 개 했다고 저 트리가드가 또 아이 지금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요쯤? 나무 이번엔 또 어디 캘까 아 진짜 여기 나무 캐면 그래야지 뭐 있는 거 다 캐야지 진짜 코인 다 떡났겠어 진짜 이건 풀면서 해도 안 된다고 이게 방역기였나? 이거는 쿵찍기죠 그치 내가 너무 도와줬나? 이게 야 아무리 내가 중간에 도와준만 기록 트리가드 두 마리도 못 잡는 거인이었어? 아니 야 아무리 내가 도와주면 기록이 씨 야 대형 아무리 대형종이라도 씨 두 마리도 못 잡는 데였어? 아니 뭐야 이것도 아니 하운드 언 야 씨 언제 씨 또 왔다고 또 와 야 아니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아이 씨 아니요 저기요 아히히히히히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돌겠네 진짜 야 야 여기는 피해야돼 지금 야 아이 씨 여기도 피해야되는데 야 이거 좀 안 감아줘? 야 트리가드 야 근데 내구도가 1이었 트리가드 내구도가 1이었는데 살렸 살렸어도 의미가 없긴 했어 저거는 지금 어그로 끌만한 수단이 빅팔로까지 가야되나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이게 필요한거 아니야? 필요없고요 이야 템창이 없네 이거 망치버릴게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아무리 700내외라 700내외라 그래도 한대 톡 치니까 부서지는건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니 좀 너무했어 그거는 끝났니? 아니야 좀 있어 더 일로와봐 이 쓰레기야 봐봐 이거는 내가 너무 강해진 탓이야 이제 한대씩 톡치면 다 사라지잖아 소멸 제거한다 흑 어이 어이 믿고있었다고 젠장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이거 또 뭐지 템창아 나무도 객덕락했고 아니 나무떡락한건 너무 큰데 지금 아니 이게 나무는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나 그 배 진검나리 만들어서 달써볼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씨 나무는 저 뭐야 많아서 나쁠게 전혀 없어 근데 이 씨 떡락해가지고 이건 아 돼지들 좀 고생시켜야겠구만 이거 오 망치들고있네요 아이 뭐 망치버리든 고기버리든 뭐 거기서 거기요 큰 고기 버렸네? 아이 그건 좀 큰데? 아 몰라 어차피 어차피 뭐야 나무줄으로 가야돼 다시 야 그렇다고 나무 뱅걸도 안줄 수는 없잖아 아 그리고 이씨 뭐야? 어? 야 한 번 갔다왜? 이거 뭐 씨 리밍러고 금나만이 생기는 거 뭐 굳이 저거를 어 뭐 아껴야 된다고? 어... 타펫 야 타펫은 꾸준히 만들어 씁시다 어차피 거미들도 지금 차고 넘치고 어... 보자 거인이 이 이어가 돼 이 이어가 돼 이 이어가 돼 이어가 돼 ㄴㄴㄴㅂ 최종보스 소환팀이라고? 그게 왜 나한테 있지? 하하하하하하 곰! 뭐야! 그거 잡... 꺼져! 이제 그거 잡으면 마인크래프트처럼 엔딩크레이드 올라옵니까? 띵띵띵 이러면서? 투게더는 엔딩 나올까? 개사이템 3개 준다고요? 결론은 엔드컨텐츠를 끝내면은 켈리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스토리 진행은 되고 있다고요? 언제쯤... 그럼 언제쯤... 엔드스토리 나올까? 테라리아는 이제 물로드란 게... 근데 테라리아도 솔직히 물로드를 잡거나... 물로드 그냥 계속 잡을 수 있지. 이거 할 때 스페이스만 눌러놓는 거 되게 편해. 어 지금 스페이스만 눌러놓고 다른 거 하면은... 어 저 지금 치... 튀길 수 있음... 어 이거 이거 좀 편하지? 저거 아 SAT 어 저거 mend 아 진짜 이번... 이번 봄소리 진짜 망했네 진짜 아이씨 이게 뭐야 이 개똥같은 녀석 진짜 내가 고작 이거 키겠다고 이날 일으쳤다고? 진짜? 멍청한 놈이야 진짜 야 근데 진짜 잘하는 오톡스는 진짜 든든하겠다 고기도 안먹어 음식도 안먹어 체력도 어 저거에 악몽연료도 많이 가져올거 아니여 걔는 또 아이 곰소리장 커여운데 최종보스댐중 하나로 곰소리 대자수인데 중간 보스 그림자 보스답죠 그림자 보스... 아 근데 그것도 맵을 다 탐험해야된다면서요 아이 그러면 아이씨 야 그건 맵에 안... 그게 맵에 안뜨는건 너무한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 그거 뭐 쪼끄만 무슨 뭐 서스... 그 서스피시어스 마블인가 뭐 그런거 가져와가지고 뭐 수리하는거 같은 느낌이 근데... 그거는... 아 꺼져 니네 이씨 이쪽으로 오지마 맵에 안보이는건 둘째치고 그거 너무 작잖아 진짜 완전히 샅샅이 돌아다니는거 아니면 볼 수 없을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도 그거 이대로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나무 똥망해서 돼지라도 써야돼 유독 그다지 나무가 좋은 편은 아니네요 이거 좀 더 잘하는거 같아 이 영상은... 이거 좀 더 잘할거에요 아...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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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이라니면 안되는거요? 진짜 야 근데 그거는 얘기 들어보면 뭐 보스를 특정한 방식으로 따로 소환해야 되는건데 야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발견한거야 대체? 되게 신기하다 61일 놓치자 어 이번에 놓치고 다음에 하자 아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본 사람만 할수 있는거잖아 안그래요? 인게임에서 이거를 어떻게 소환할수 있는지 그런게 어느정도 있어야지 있어야지 게임이 편하게 해야지 지금 솔직히 그리고 저 며칠안에 월드 다 뒤져서도 볼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않나? 아 진짜 개시끄럽다 이씨 귀엽긴한데 개시끄럽 3일안에 다 찾을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뭐 어디 특정지역이 있어요? 비팔로 한장? 비팔로 한장이 어느에 있던 테이브였지? 그래 나도 이제요 나도 은퇴하고 비팔로 타고 화려한 인생을 살 때가 됐어 비팔로 세들 낭얼림을 움직이게 하는법 미션을 꺼내고 다행히 그냥 돈에 해줘도돼요 자랑해 감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거 자랑해서 쏜다고? 툴인가? 그치 세들 털내게 이거지 렛츄 씻 애니멀스 인 세우리 워세들 필요없고 오프로 타임스탬프 메이킹잇 뭐야 이거 몰라 그냥 일반 세들 만들자 일반 세들 돼지껍다고 돼 돼지껍다 돼지 파밍도 해야되고 돼지 파밍도 해야되고 야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 용과도 불려야 되잖아 미역도 다 자랐잖아 놀쥐 어이 Kem solu지 워크 rue 독재 입 summit 야씨 용가씨 두개 먹였는데 두개밖에 안나왔다고? 아씨 돼지모자 만.. 풋뿌레멧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되짚없다고 너무없다 3%? 아이 젠장 비팔로라.. 얘는 못타나? 얘네도 좀 빠르던데? 아 왜 저정도면 탈수있지? 아 그리고 그 뭐냐 다른 사람들이랑 멀티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영혼으로만 음식 먹는 법을 좀 배워야돼 집에 있는 음식 안먹는 법 도전 야 솔직히여 어? 지금 내 월드보고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요? 미쳤어요 나올정도면은 가 chapters 아까 얼마 전에는 보다 주문하는 사람 네덜덜덜덜덜덜덜 꼬리보는 Royal Grow 보는 아니 왜 하필 왜 하필 발전기인데 아 나 진짜 와 돌겠네 진짜 아니 그 뭐 혹시 뭐 어디 잘나온다 이런거 있어요? 그냥 랜덤이야? 이런 미친 게임 진짜 야 근데 두개정도는 발견했던거 같은데 아이 그러면은 어 포기하자 어 빠른 철수 나중에 찾을게요 이번에는 그냥 하지말고 와 씨 그냥 아이 진짜 미안한데 이게 아니야 야 콘솔로 소환하면 안되냐 야 이건 또 언제 찾고 앉아있어 진짜 하하하하하하 아이 씨 개빡치네 하필 갔더니 뭐어 뭐어어 발전기 소가 발전기면 소는 누가 끼워 아 나 진짜 귀신을 들고 나무나 있어야 된대 아이 그게 결국 그냥 맵 돌아다닌 전맵 곳곳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찾자 지금 당장 안하고 천천히 찾고 뭐 400이 500이 지나도 안찾으면은 아니 그냥 그냥 코스에 켜 솔직히 저거 뭐 언제 다 저거하고 있어 그것도 아니 저걸 찾다가 꿀잼각이 나오기도 어려워요 뭐 보스 잡아야되고 그런것도 아니고 유적이야 동굴이야 뭐야 원래 어지간히 고인물 아니면은 동굴이야 뭐 항상 위험한 곳이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 근데 클로스 찾을때는 좀 한번 봐야될거에요 돌아다녀야 돼 클로스 찾을때 세인트 클라우스 아 진짜 하필 그냥 요거 놓고 지금 문제가 가을이에요 그냥 가을이에요 그냥 기독 이러버렸습니다 일단은 돼지 껍데기를 찾기나 지금 아 이거 죽지 말고 이거를 그냥 넣어놓자 어 원맨 밴드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아 이게 원맨 밴드 도시 돼지 껍데기 필요하지마아아아앝 아이씨 아이씨 아 아아아아악 아 이거 뭐고 이씨 음식 답답하다 진짜 하하하하 아니 뭐 되는게 하나도 없냐 진짜 일단 돼지 껍데기 구하고요 기왕 이렇게 된건 돼지 집도 늘려야돼 기왕 이렇게 된건 돼지 집도 늘려야되고 아 그래 옥수수 키우고 있지 이리와 이리와 아이씨 아니 뭐 세시던 시 공격 타이밍이 없이 달라 내고도 안달아요 이 쓰레기가 아니 아니 타이밍 오지게 다르게 오톡스가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야 카이팅을 안하게 되요 하다보면은 체력 채우면 되지만 이 마인드라서 카이팅을 좀 안하게 돼 뭐야 두마리야? 이런 미신 에이 달성 저렇게 가기와 아니 뭘 또 있어 야 방금 두반이 나와놓고 어떤 건거리 모브로요? 방금 걔네들은 그냥 원으로 놀면은 피해져요 아니 미씨 아니 거미잡고 거미 멈춰가 그치 아니 야 그 거미 뻔하게 옆에서 때리고 있는데 미씨 이거를 집을 치고 앉아있네 이게 귀찮은 녀석 창 1% 마 이리온나 마 싸움 자식 이리나 마 돼지껌떼기 내놔라 인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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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겨울에 요기서 생긴다는 암신가? 저기요 여기 내 집인데요? 야 내 집이라고 썩 꺼져 아니 진짜 내가 워트가 아닌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너네들 근데 쟤네 월드에서 멸종하면 클로스 더이상 소환 못하는거에요? 아예 못하는건가? 아니 뭐 클로스 자체가 보상 자체가 중복이라서 뭐 무조건 필요한놈들은 아니긴한데 아 근데 진짜 크람푸스 가방아 아 너무 고통스럽다 아 좀 그만 지져 아 진짜 아이 쳐 먹어 짜증나 진짜 뭐 안 지져 임마 아이 다 썩었잖아 야 목표가 없으니까 확실히 확 떨어진다 진짜 아니 유적을 가던가 해야겠어 내가 지금 안 잡은 놈들이 뭐 뭐 있어요 생각보다 은근히 면만이 없을거 같은데 그 개라고 하면은 모르죠 제가 바그랑 저명량 말하시는건가? 개들은 보스는 아닐걸요 개들은 보스급은 아니지 개들은 보스급은 아니지 아 그건 있어요 소환해놓고 한 이십분정도 그냥 혼자 놔두면은 어 거인보다 좀 빡세긴 할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바그를 계속 소환하고 저 뭐야 하운드 계속 소환해가지고 하운드 물량 좀 많아지면 답이 없긴 하지 거미왕같은 존재 창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창을 싫어할까? 하하하하 당연한거 아니야 다른 무기가 더 훨씬 백만배 천만배 좋으니까 그랬어요 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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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쳐맞네? 아,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걸 만든다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하나... 아, 어쩐지 다섯 개 좀... 어쩐지 쟤 먹일 때 다섯 개 먹였는데... 몬스터 고기가 왜 하나 더 나오냐... 하나 안 먹고 보관했나봐... 하지만... 그는 야식을 먹을 수 없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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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계획이 뭐냐면은... 에5 보름달에... 보름달 될 때... 이eu Ideally ㅎㅎ 이 쪽으로 끌고 오면은, 요... 뭐야... vont하시게 쳐 먹으려고 이거 어그르 quanto 아니에요? 그때 하나씩 다 때려잡는거지... 나쁘지 않은 생각같아 아 근데 저기 울타리치고 또 그래야되잖아요 아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정작 돼지들 필요할때 못 끌어들일수도 있어가지고요 어그로 끌린것 때문에 저기 어그로 끌어두면 밤에도 밖에 있단 말이야 돼지들이 그건 좀 귀찮아요 다른 캐릭터 쓰면 그게 좋은데 어떻게 쓰는건 좀 귀찮지 아 용감 좀 늘어나야되는데 감자만 늘어나네 이렇게 온나 이렇게 온나 아 저거 아 여리 저거 아 아 아 보치노시가 아니라 다른거 보신거 아냐? 보치노시가 아니라 다른거 보신거 아냐? 아 보치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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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저기 애들..뭐야..밥도 비로 아마 줘야될거에요 아이 미역국 싫어.. 당분간 미역국 안먹을거야 아 저번에 일주일 내내 처먹었다니까 아니요 그냥 미역국 한번 끓여먹고 싶어가지고 그 뭐냐.. 말리미역 싸다가 생각없이 한줌 푹 해가지고 그.. 말..그..마..제가 했거든요 근데 미역 겁나 불어나더라구요 아니!! 그걸 왜 먹으세요 애들 이제 용가 좀 불어나기 시작할거에요 애는 안될거죠 욕구 목욕구 아멘 아이 바글린 귀찮아 이제 애완동을 괜히 소환했나봐 나 맨 뭐 안먹여 액 액 액 액 거리고있고 그래 뽀뽀 이씨 아이 귀엽긴하네 귀엽긴한데 일로와 그냥 방생해보니까 진짜 뭘 결혼을 신중해 아이 진짜 아이 그래서 결혼할 상대는 있고 뭐야 창 다 썼네 딱 다 썼네요 야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제가 굶지만 이렇게까지 컨텐츠 많이 진행해본 적은 없거든요 맨날 조금 겉에서 맨돌기만 했었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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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앙 아이 그냥 맞다 이씨 찌질라고 진짜 아이 귀찮게 아이 진짜 귀찮게 시리 골라 아 근데 거미는 근데 얘는 많이 잡으면은 거미똥고 남아가지구 저렇게 작게 되있어요 근데 이야아 진짜 꿀 못먹는다 니네 집에서 집에서 집사 집사 집으로 집사 캠프가 요리가 되나? 안되죠 공짜로 가져가다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까먹으시는게 있는데 쟤네들이 나한테 얹혀 사는거에요 저 벌들이 내가 집 지어줬어 이거를 공짜로 한다고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금 너무한데요 좀 많이 너무한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내 집이야 아 아 근데 벌이 저렇게 일을 못하면 벌집을 늘려도 의미가 없어 아니 벌집 진짜 극단적으로 늘릴까 아 그리고 진짜 기어도 아 블링구메틱 쓰려면은 기어도 좀 필요할거고 아 내일은 내려갈거에요 뭐 지하에서는 이거 쓰는 테모센터 쓰는게 낫고 그러면 한번 보자 아 헨베트 만들지 말고 어째 아 그거 양치 안에서 입안에서 다 내놓는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이다 뭐 씨 몬스톡이 많은데 한놈 꼬셔가지고 아 이러면 또 출발 늦어지는데 아 고진감래 줄라 힘든 일을 하면은 입에서 단내가 난다 하하하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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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민초랑 양치랑 상관관계가 뭐죠? 아 이거까지만 말리고 갈까? 아 자꾸 뭐 다음날로 그 다음날들 아 이거 자꾸 밀어줘 아 이래서 좋을 거 없는데 일단 유적은 찾아냈으니까 이쪽에서 최대한 맞다이 까면서 이제 뭐야 좀 파밍할 거 좀 이득 볼 거 다 이득 좀 보고 예 그러니까 뭐지 일정량 이상의 꽃이 있어야 돼요 꽃이 아예 없으면 꿀 못 모아요 퀄드리 최대 생존이 있어요? 400 며칠이었나? 그것도 귀찮아서 껐어 아 근데 이거 무한 생존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어 그냥 좀 지식 있으면 무한 생존 어렵진 않아 뭐 무자비하게 뭐 무조건 막 그 미친듯이 뭐 많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일정량 이상이면 될걸요 정확히 정확히는 몰라도 야 테모센터가 확실히 좋구나 거미들이랑 싸울 때도 멘탈이 올라가네 야 멘탈 올라가는 양이 상당하구나 아니 근데 똥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굶지만 무한 생존하려면은 전투 못해도 그냥 전투를 피하면 돼요 물론 전투가 적은 게임은 아닌데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야 나중에 야 나중에 컨셉플레이 한번 해야겠다 어 얘기 나온 김에 나중에 둘 중 하나 컨셉플레이를 할게요 카이팅금지 아니면은 뭐 전투금지 컨셉플레이를 한번 해야겠어 전투가 없어도 이거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보여줘야지 오우 야 이거 좋다 일반 C에서 용가가 두 개나 나왔어 정확히 정확히 정정할게요 그 뭐야 타격금지 내가 때리는거 금지여 그걸로 거인 잡고 뭐 잡고 뭐 잡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거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전투가 필수는 아니야 이 게임이 그니까 전투를 한 그 카이팅이나 이런거 하는 방법을 잘 알면은 되게 유리해지는거 맞아요 어 그건 맞는데 하운드? 초반엔 비팔로한테 어그로 끌게 하고 후반에는 이제 저거 뭐야 하운드 트랩 만들어가지고 정하면 되지 아 집안일이 안 끝나 진짜 집안일이 안 끝난다 이거 내가 옥수수 어차피 잘 안키우니까 나온 옥수수는 다 그냥 파우더킥으로 그 바꿀게요 아 그냥 그 타격금지가 나중에 둘 중 하나를 할게요 그 카이팅금지 아니면 타격금지 해가지고 그 뭐냐 똥손이어도 무한으로 돌리는 법은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네 안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는 저거고 내가 가져갈 음식이 꿀엠꿀 저거니까 아 근데 나비 못 잡는건 좀 나비 못 잡는건 좀 타격이 있겠다 근데 어차피 유비들 나비 잘 못 잡잖아 아니 보면은 애초에 나비를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요새는 또 다른가 옛날에는 그냥 나비를 나비를 음식 자체로 막 생각을 안하던데 응 나비 도망 잘 가는 것도 있고 잡기 힘들어 생각보다 유적을 가야겠지 이제 자 이거는 헬베트 만들어 주시고 바이어 스태프를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어 혹시 모르니까 갱지 두장만 들고 가자 갱지 두장에 나무 있다시 플로채어 풀충 하고 그렇지 아 이건 그냥 다 들고 와 나무 학대도 좀 오버해서 들고 가고 상 필요없는건 아니요 원숭이들은 불지팡이 쳐맞을만해요 혐숭이들은 그건 인정합니다 잠깐만 망치가 필요할 수 있잖아 지금 망치는 하나 들고 가는게 낫겠죠 뭐 안들고 간거 있나 없어 굳이 하면은 툴렛 사이트를 좀 들고 갈까 하는 아니야 오늘은 안에서 뭐 만들지 말고 그냥 저거 하자 아 잠깐만 아 말린 미역 말린 미역을 안들고 갔다 그렇지 꼬추 먹고 토마트 시암 먹고 영혼 두개 세개 네일까지 먹고 떨구고 파탕은 어차피 티모센터로 멘탈 채울거니까 그렇지 키마 쓰면은 나비 잡는데 한시간 걸린다고요? 그래 그런사람들이 있어 나비 생각보다 카이 그 뭐야 나비가 생각보다 카이팅을 잘해요 끈적 여기가 아 흑 아 흑 딴딴딴 다단 딴딴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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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그림 개쩍인거 같애 이번에 뭐야 저거 막 똥템들 팔아가지고 이거 위빙했거든요 배경좋아 음...그러니까 요쪽을 더 둘러봐야되나? 요기도 뭐 있고 이미 뚫린데부터 천천히 둘러봅시다 지금... 요기는 다 뒤졌고 요쪽도 뭔가 있을거고 일단 요기에 뭐 부술수있는거 다 부술게요 어 부술수있는걸 다 부숴야지 그냥 가면서 누나이구은 좀 캐면서 가야되는데 의외로 자원이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안에서 아 진짜 개시끄러운데 진짜 아 나중에 베리 먹여줄게 이걸로 일단 이걸로 일단 이깐심이나 하고있어 아 현실환시간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 모드 깐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야 그 휠로요 확대 축소가 이정도까지는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되고 여기서 더 하려면은 아마 좀 더 넓게 보기하는 모드가 있긴 할거에요 이것보다도 개는 뭐 별게 없어요 수염 주석할까? 혹시 모를까? 혹시 모를까 일단 줍자 크으 이거지 아 자리가 없네 너 이거 먹어 그치? 미니 비 뭐 믿고 넌 민거야 나한테 뭐지? 뭐지?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톡치면 다 뒤지지? 참 기묘한 날이야 아이씨 안공기관이야 아이씨 귀찮은데 저거 꺼지면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진짜 하하하하하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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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영혼도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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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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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로베리니 다 먹여 그치? 이거는 맞았으면 좀 손해가 컸죠 얘가 고기고 얘가.. 얘도 고기였지 아니 뭐 얘는 그거지 일단 목표는 저기야 지금 영웅 많은데 들어가자 진짜 영웅 많은데 들어가서 다 때려잡는거야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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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저것도 뭐야 뭔 패턴이야 방금? 야 뭐 무슨 내 머리를 먹어버리는데? 저게 뭐야 개무섭네 여긴 아 아 포만감 빨려요 미친 저기는 아 저기는 글로베리 지역이었고 아 진짜 원숭이들 진짜 그지같은 그지같은 원숭이대들 아 근데 원숭이대들 있어가지고 이거 번들링 여기서는 번들링 풀어버리면 조지네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따돌려야 되는데 얘네 바나나 먹나? 안먹어요 뭘 못줘요 그냥 애초에 아니 여기 아니잖아 아니 애초에 막힌 곳이네 여긴 이런 곳이들 지금 왜 있는거야 그러니까 원숭이 개극혐이야 진짜 아씨 악몽죽이다 아 꺼져 아 꺼져 아이 진짜 씨 그게 없는데 왜 자꾸 따라오는거야 아 여기다가 더 자주 잡는거 같은데 근데 여기 그냥 불을 불을 붙이자 그냥 형불이가 개구리만 하는거죠 아 꺼져 이 쓰레같은 놈들아 꺼지라고 오오 아 진짜 안돼 아아 용원 빨린거 좀 큰데 이거 다른거 모르겠는데 용팔린건 좀 크거든요 이거 다른거 모르겠는데 용팔린건 좀 크거든요 이거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안붓을거에요 건축물은 안붓을거에요 하아 악몽죽이 언제까지냐 이거 아 그냥 악몽시계를 만들까 이거 그냥 저거 그림자만 봐서 악몽죽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일단 여기는 룩같은게 지키고 있고 요쪽에서 그 뭐야 클라워크 비숍들 한 새내기 있었던걸로 기억하구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저거 뭐야 에이션트 저거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다 부숴버린 다음에 여기 싹다 긁어부숴버리고 여기도 좀 뒤쪽으로 들어가서 싹다 긁어부숴버릴게요 이거? 이게 어느중인지 모르겠어 어어어어억 아 글로벨이 좀 가져올꺼 그랬나 글로벨이 좀 가져올꺼 그랬나 아이씨 미친 티오! 티오! 아이씨 뭐 두마리야 금나만네 진짜 자 아 그게 이제 나이트나 이런 애들은 좀 카.. 뭐야 카이팅이 가능한데 비숍은 카이팅도 안되니까 이씨 그니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죠 그니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죠 너 부숴는데 뭐 나왔니? 아이 전기줄 나왔네 요기 한 마리 요기 두.. 아아니! 언제 부숴줘! 언제 부숴줘! 언제 부숴줘! 와이씨 야 이거 머리갑은 없는데 이러면 나 아 위험한데 이러면 일단 요쪽은 그래도 확보를 했어요 머리 갑옷 하아 아니 그 굴러다니는 몬스터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뭔 소리야 대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라지 아니 아잇! 아잇 깜짝이야 치약 좀 넓게 피해야겠다 이거는 아이 멘탈 어떡하지?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세요? 이건 뭐야? 에이션트 스테이트? 아 그냥 에이션트 스테이트구나 일단은 아 잠깐만 상황 보니까 저거 괜찮아진 것 같네 알겠지? 그럴까? 그냥 고대 제작진을 만들어놓을까? 뭐야? 왜 갑자기? 오 기어다 기어도 중요하지 장난감 전깃줄 아니면은 아니다 일단 여기 다 갈고 가죠 오오오오오오 태식이 오오 태식이 보석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하긴 뭐 빤스루나 짓나 뭐 아 지진하면 다 깨져요? 아 근데 아이씨 영혼 없다 이제 어떡하냐 이거 머리 방어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있는게 뭐냐 진짜 아 낙석으로 깨져서 아 근데 상자 만들려면 이거는 아 없다 아 이거는 똥이네요 툴레 왕관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깜짝이야 나이트 면은 뭐 나이트 면은 뭐 그래 나이트가 낫지 진짜 아이씨 아이씨 아 세이빙 랩 아 이게 맞는다고? 아니 야 공격 왜 안돼 F키를 누르면은 F키를 누르면 공격 좀 나가주세요 하나 좋아요 좋지 어 빠른무한 초록보속만 잠깐 일단 툴레 내려놓고 어차피 요 코앞에 저거 툴레 있거든요 이 구역은 안되겠다 어 그냥 밝힐게요 이상한걸 밝힌다는게 아니고 그냥 이거 지형을 다 밝혀야겠어 그쵸 많이 밝히죠 많이 밝히죠 아 야 툴레 아주 적어네 아니 뭐 넣어놓을 데가 없냐 기어도 깨집니까 혹시 기어 안깨지 무서워 얘는 무서워 얘는 아 다행이다 아 두더시 새끼 조심해야되는구나 아 그렇다고 지금 랩 랩 랩핑을 쓰기는 좀 애매한데 그치않아요 그치않아요 안이빵 아이 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음 아이 아이 이렇게 밝혀야되 이건 진짜 어 겁나 밝히시네요 랩원님 아이씨 보석들 너무 좋잖아 아이씨 16포밖에 안 남았는데 6포나왔는데 어떡하냐 이거 나무요? 나무는 왜요? 아 방어구 아이씨 화동 하나 부술까 아니면 오늘은 이번엔 만족하고 다시 올라갈까요? 어차피 템창도 없잖아 만족하자 어 랑월은 강제 만족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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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그것만 랩핑하면 어떡해 안 됐어 랑월은 여기서 아이씨피 템창도 없는데 고맙습니다. 만족하고 가자 강제 만족 엔딩 이걸로 만족해버렸 우울하네요 음식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고작 이것밖에 못 보다니 괜찮아 그래도 보석 많이 얻어왔어 보석 겁나 많이 얻어왔어 이 정도면은 수학은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갈 때 원수의 새끼들 나오면 좀 조진다는 거지 뭐야 벌써 2시야 나 뭘 했다고 벌써 2시야 야 진짜 시간 시간 왜 이렇게 개빨리가 돼 이게 이제 곧 나온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일단 집 가서 템 정리하고 집 가서 템 정리하고 아니 거침 어디냐 대체 나 어디 가냐 그래 집에서 돼지들 잡고 음식 만들고 돼지 잡고 음식 만들고 다음엔 저기서 뭐 만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툴렛 사이트나 생목 같은 거를 다 랩핑해 오자 그게 낫겠네 나무 같은 것도 좀 랩핑하고 근처에 막 상자도 미리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근처에다가 다 까놓고 일단은 뭐야 요 안쪽 루트는 요 안에는 이제 좀 정리해놔가지고 좀 안전하죠 현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until you 얘기 не 알게 중 수염도 가져가 여기서 요기서 그 원술냐끼н Low 죽었나보네 암흥원숭이 이제 나온다 이제 애들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nm fan fan 이 입으론 아니라고 하지만 겉으론 걷고있구나 하지말고 어 뛰자 그냥 지금 영혼 없어가지고 아씨 영혼 없어 그 뭐야 저거 못쓰는건 좀 아깝네 아이 테러비크는 좀 아니지 아아 토드 스툴 아 근데 제 도 슬슬 나올때도 되지 않았나 다시 망할 슬러틀 저 개같은 놈들 어 이게 그래도 가져가 가져갈때가 으음 어차피 왕치 3%니까 버릴께요 그렇지 스포 위치가 3군데라고요 잠깐만 7호 35 그러면은 가을 4일 남았잖아 겨울에는 사실상 동굴 탐험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 추위 때문에 그러면은 동굴 탐험 사실상 끝 아닌가 아니야 하루만에 체비 끝내고 다시 한번 가보자 싹 다 긁어와야 돼 아닌가 굳이 갈 필요 없나 아이씨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겨울은 그냥 겨울 게임이나 할까요 뭐 데뷔를 할 것도 없긴 하지만 어 나중에 가는게 낫겠다 여름에는 오히려 가는게 나은게 밖이 더워가지고 안에서 좀 오래다니면 오래다닐수록 좋아요 근데 오래다니려면 아래에도 뭔가 좀 이제 농사나 이런거 할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4일 몰라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들고왔어 아니 요기는 뭐 내가 왔다면 메테오가 떨어져 아니요 아 까만히 죽었구나 걔도 이번에 가취는 있었다 그치 잠깐만 일단 소포는 여기다 놓고 아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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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치 아주 난리를 치세요 근데 나 이거 뭐야 화석 이거 어디 더 쏜데 어느 상자에 넣었었지 기억이 안나네 아이 일단 들고 뛰어 아 제가 뛰는게 글로벌 죽을까봐 그래 그러니까 여러의미로 난리가 너무 많잖아 아 그 환영이 너무 환영이 너무 세잖아 간만에 용호수와 멍청한 놈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아 이 벌들 왜 여기 있는지 알겠다 으하하하하하 흐잇!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아아아아! 씨 저 구조물 씨 얘는 늦게와서 뭐하는 짓거리야 멍청한 녀석 아닌가 이거? 개 멍청하네 진짜 아아 내 구조물 내 대 클로스전 비밀병기 내 클로스전에 자신감을 실어주던 유적지가 터졌어 야 뼈로 어디다 놨어 지? 여기다 놨구나 이런ì hammhn 로고스 2 어차피 로고스 2는 내가 만들어 놓은게 되게 많을거에요 이거 그냥 태워버리고 새로 하나 죽고 그치? 야 오늘 그 무엇도 못했어 햄벳도 썼고 몬스터 고기는 아 그래 하운드 때문에 좀 많이 생겼지 그치 그리고 내가 데이지 피그 스킨이 없어가지고 헬멧도 못만들고있죠 보름달이 71일이거든요 야 드디어 드디어 드래곤후루 추가 10개가 넘어갔다 드디어 되게 바뽀 아이 진짜 아이 템창도 다시 정리하고 일단은 정리부터 하자 아 일단 집안 정리부터 해 유족지 템셋이 요긴데 지금 하운드 이빨 하운드 이빨 상자를 따로 만들어야겠어요 하운드 이빨 상자 아이씨 무슨 놈의 이빨이 이렇게 많아 이빨 아직도 쓸데가 있냐니 저거 뭐야 저거 간간히 수리는 해줘야 수리는 해줘야 돼요 저기 하운드 트랩 저거지요 하고 요고 요고 랜 보자 아이 이제 뜯어야지 하도 이빨로 지금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요 이거 이빨 하나랑 데미지가 50이라고 치면은 50에 2000 4000 야 이 씨지 야 야 두목만 쓰면은 디어클럽스 사망인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거 40개만 50에 쓰면 돼요 잠깐만 일단은 일단은 다 넣고 생각해요 좋아 이거하고 여기가 보석상자였지 크으 아 아름답잖아 기어를 내가 어디다 놨었지 아 이제 기어도 기어도 이제 유적템으로 넣어야겠다 어차피 이제 유적에서밖에 못 구해 기어도 그리고 있을 데 없는 거랑 전기줄은 가서 역 바꿔먹고 근데 봉거리는 저기까지 안갈걸요 알고리즘상 호수 근처에만 사는데 저기까지는 안올라와 야 답없다 언제 나 줄래 이거 잠깐만요 아씨 그냥 여기다가 이게 가방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거 위그프리드가 있었으면 이 금이 다 쓸모있을텐데 위그프리드가 아니라서 이렇게 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말이야 아이씨 아이씨 저기 아저씨 뭐 이리 금이 많아요 아 이 아저씨 안되겠네 아니 뭐 이리 과자가 많아 네 초코멘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그가 이제 전투창이랑 전투모자 만들 수 있으니까 모자 근데 야 모자 분명히 나 갈아 없지 않았어? 또 사라졌어 아니구나 보석은 저쪽 도는게 확실히 낫구만 현실에서 금을 줘요 과자를 줘요 아니 무슨 소리야 현실에서 금을 줘야지 뭘 과자를 줘 현실에서 저렇게 금 주면은 내가 평생 평생 돼지성기 자신있다 평생 돼지성기 자신있어 이마만치 금주면은 내가 평생 돼지 돼지성기 자신있어요 싹가능이지 오케이 출내사이트도 많고 돼지성기 자신있어 돼지성기 두개를 얻어야 돼 저거 뭐야 원맵밴드 만들려면은 두개는 만들어야 돼 지금 나무가 아 아 이거다 베어거 때문에 그래 이 베어거새끼씨 나무도 못해가지고 아 진짜 능력 없는 놈 야 평생 미역국만 먹을거면은 돈이 왜 필요해 어? 아니 그거는 말이 안되잖아 평생 미역국만 먹을거면 돈이 왜 필요해요 대체 필요없지 아니 뭐 10억 20억 막 이렇게 모은 막 몇백억 몇천억 모으는게 미역국 먹을라고 모으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아 참 씨 낮에 지으면 또 난리칠거 아니야 낮에 지으면 또 난리칠거 아니야 낮에는 그러면은 아니 원맵밴드 양이 적어가지고 이게 나무가 충분히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거라도 써야지 뭐 나무 상태는 나쁘진 않고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제일 쎈 보스요? 이 게임에서 제일 쎈 보스요? 아니 미친놈 아니 미친놈 지금은 퓨얼 1번가 그게 가장 최상급이라고 치긴 하는데 아니 좀 그만 좀 때려 이 멍청이들아 아니 진짜 야 아니 원맵밴드 치인데 왜 자꾸 때려 아니 미친놈들인가 진짜 아니요 아니요 그런게 있을리가 없이 저는 항상 가해있어야 돼 얘는 언제 풀릴지 몰라 자 날씨 저거 나오는 바람에 또 나무도 이거밖에 못하고 어 아홉 마리 제한이 있어요? 아니 미친놈 아니 제한같은게 왜 있는거야 대체 나 여기서 지켜보기만 할게 아직은 친구네요 아싸 영혼 어쨌든 난 영혼만 수급하면 되는거야 이거 이게 괜찮은건가 이거? 잠깐만 아니아니야 그럼 나무 좀만 더 매줘 얘네 일한다고 할 때 땡겨야지 바짝 땡겨 최대한 일할 수 있을때 오지마 오지마 거기서 나무낭해 너네 무서우니까 나무낭해 워맵밴드 쓰면 멘탈 그냥 나가리되요 아홉 아홉 유이죽은 헛소리하지마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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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 나중에 나 존 앞에 꼬잖아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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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다 할 땐 언제고 진짜 입싹딱 입싹바꾸고 이씨 저 이씨 저 탐욕에 탐욕에 돼지같은 놈들 아니 쪼꼬만 쫓아와 이것들아 집에 가 이놈 큰일 동 Spy 위 아..이게 맞는다고? 아이..아잇! 야 이게 왜 맞아! 아니 미친! 아이 좀 씨야 헛소리 좀 하지마 진짜 저게 왜 맞아 도대체 거리 벌렸잖아 아 으어어어어어 아이스크림 아흠 아하하하 나무도 많이 못했어 의외로 돼지껍다기는 3일 뒤에 어느정도 모을 수 있을거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뭘 먹냐 진짜? 아잇 아잇 에잇 아잇 아 너무하잖아 진짜 후 나 떼면 이거 캐고 나무 죽고 멀티떼요 보고요 인원 보고 해야죠 누가 뭐 하는지 보고 해야지 그거 그냥 막 워턱스 바로 지우면은 그것도 좀 그렇지 인원 배분보고 할 생각인데 아마 웨스 워턱스 워트 뭐 이런 애들 중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좀 있어요 워턱스가 아군 서포터가 좋아가지고 워턱스를 피켜야 되는지 고민중이긴 해 워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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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먹지마!! 아악!! 상니당 아니 인간캐는 다른사람들이어야지 내가 인간캐 하는것보다 그게 나을거야 돼지고이 마이러스님 들어가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개는 가져가주는게 낫겠지 아 진짜 또 뭐 나 소리오니까 또 나 때리러 오는것 봐 아 진짜 꺼져 임마 아이 고마워 돼지껍데기 남겼으면 그거는 괜찮지 자 아 아 까 아 λ 보톡스가 다른건 몰라도 이게 가장 문제이긴 해 얘는 나무를 나무키가 힘들지 이거 잘 가져왔죠? 번들리랩 템장 부족할거 같애 이제 슬슬 겨울올거고 겨울 딱 되면 끝가 아 그러고니까 두더지공장도 만든다고 했었는데 아이씨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걸 까면 왁스페이퍼 있잖아요 왁스페이퍼가 나오거든요 왁스페이퍼랑 이거 풀대기 3개 하면 로프 나오잖아요 로프하면 번들리랩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왁스페이퍼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불타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로프만 소모되죠 아마 근데 불타긴 할거에요 근데 뭐 겨울에 클로스 잡으면 저거 번들리랩 계속 3개씩 주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 진짜 상악한 돼이새끼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이럴때는 워트가 좋단 말이야 어인들 얼마나 성실하고 착해 하얗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아 비켜봐 나 거기에 나무 심어야 된다고 하얗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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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어어 아참 그리고 트게도 확인해주셨나? 지금 계시나? 스팀 친추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스팀 친추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이분들 지금 이분들 지금 트게도 확인을 안하고 있어 아이씨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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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자 일단은 템 정리하고 스팀 그래도 이 정도면 한철 쓸 상자는 아 상자 아니다 한철정도 쓸만한 나무는 좀 캈네요 그래도 자 여기에 신춘은 일단 방송 끝나면 바로 다 일괄적으로 받을께요 겨울 되기 전에 쿨 많이 켜놔야하는데 마지막 가을이잖아 마지막 가을이잖아 얘들아 나 질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해 이것들아 헤멧을 썩었고 이건 또 뭐 창고에다 넣어놔야지 그럼 꽃을 더 만들어줘야되나? 쟤네들 좀 일 열심히 하게 하려면 비가 물을 가득히고 칼붓 두녓 배가 물을 가득히고 해놓고 겨울에 버섯은 썩는데 농작물은 안 썩었잖아 그러면 이것도 갈아가지고 썩은거 뭐지? 아아 구근 구근 야 근데 이거 진짜 오래간다 이거 머쉬라이트 음 저런 용도로 쓰는거구만 아 그럼 저쪽에 화덕말고 머쉬라이트 놀걸 갬성도 있고 좋은데 이거 이게 좀 잘못생각했네요 이거는 야 그래도 이제 뭐야 용과도 다시 살려냈고 좋아요 이거는 버섯은 이제 필요없잖아 겨울이라서 지금 놓는건 별로 안좋죠 지금은 일단 빼내고 이것도 마침 딱 잘 상했네 상햇? 상햇? 응 잘 상했죠 벽 벽 벽 벽 벽 벽 스읍 아니야 고기는 조금 냅두고 아이 먹어 오늘은 며칠까지 가나요? 겨울 되면 끌게요 곧 끌거 같애요 아이 뭐 더 보고 싶으면은 으음 흐흐흐흐흐흐흐 더 보고 싶으면, 점점점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나 딱 1위까지만 하자 1위는 보름달이니까 볼수번째 보름달이잖아요 돼지껍데기 파밍만 하고 그럼 끝내자 더 시키고 싶으면 알죠 그래도 일단 겨울 솔직히 이쯤 되면 겨울 준비를 할게 있어 여름은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은 딱히 준비할 것도 없고 이제 클로스 세기나 좀 생각을 해야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저걸 안했다 이번에 벌을 안잡았다 그럼 벌 없이 클로스 잡아야 되는데 아 좀 난감하네요 내가 체력이 없을 때 빠 아잇 흠 아니 그럼 더 시키고 싶으면 더 시키세요 으하하하 창은 여기있고 아 그래 배고파 아 그냥 이제 탑에 버리고 테몬센터 끼고 다닐까 어차피 아 참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빨상자 이빨상자에 또 뭐랑 뭐였지 나무랑 로프였지 조기도 메꾸고 와야되죠 메꾸고 오고 실거바늘이 거미줄 8개 탑패시 낫겠네 아닌가 아이 모르겠다 아이 몰라 탑패시 탑패시 하루에 얼마 하루에 얼마같지 일수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데가 있어 이런데가 좀 빈데가 있어가지고 빈데를 알뜰살뜰하게 다 채워줘야되죠 뭐 suas 아 면 지금 ahaha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이게 하운드 트랩이지 네 기호트님 돌림판 자연 방송연장이 나올까요 이랬는데 방조하기 뜨면 웃기겠다 야아 아 야 아니 이게 뜬다고 어 들어요 들어 들어 아니 이게 이게 갑자기 뜬다고 암절메이 뜬다고 아이 잠깐만요 좋았어 내가 노동요 들어줄게 암절메 저작권이지 당연히 아이 저작권이잖아 잠깐만요 나중에 특겨 안 돼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된단 말이야 나 유튜브 잘리면 안 돼 이거 어 어 나중에 알았어 암절메은 내가 못 트니까 15분 연장을 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10분 연장을 해드릴게요 암절메은 내가 특별히 암절메은 10분 연장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아이 빵이네요 아이 안타깝네 어 10분 연장이면은 지금 25분까지 하면 근데 이미 시간 끝났는데 하하하하하하 음 보자 이것도 이것도 바느질이 되잖아 아니 진짜 이게 바느질이 된다는게 참 가장 웃겨 오케이 오케이 해놓고 그게 그게 137일까지 13... 아 371일까지에요 137일은 어느 어느 때야 그치 저는 137일은 산적이 없어요 베스텔라 형님 안녕하세요 개바데 요새 할만 합니까? 얘는 뭐하다가 나온거야 아 모자 끝났다 아 참 오늘 돼지들이랑 술래잡기 좀 해야되는데 아 너스 너프 먹었어요? 네 아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른 살인마들은 버프 먹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게 문제 아니야? 그래 너스는 너프 먹을만 했어 그거까지는 인정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살인마들은 할만 할만한지 됐나? 아직도 모르겠어 너스만 너프라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뭐냐 생조마들 티뱅 때문에 개같아가지고 일단 저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좋았어 피리부는 랑 랑월 너희들 다 나 쫓아다녀 아이 인기남이잖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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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지마 아니 지금 하운드 오면 어떡하냐 진짜 아 진짜 걔 눈치 없는 새끼들 진짜 아 아 이러면은 야 씨 웨어피그 파밍은 못하잖아 진짜 눈치 없는 새끼들 진짜 아니에요 지금 돼지 껍다운거 없어가지고 그 돼지 껍다운거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만들어 그 워맨 밴드 만들래도 돼지 껍다운거 필요하거든요 안돼요 그리고 트랩으로 끌면 안되는게 나 저거 파밍해야 돼 돼지 껍이 파밍해야 돼가지고 아 그 3마리정도는 먹을거에 어그로 끌린거 같은데 보니까 아 진짜 작전은 원래대로면 한 8마리 9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돼지 껍데기 좀 모아놔야 되는데 얼마나 어그로 끌렸어? 3마리정도는 끌릴거 같거든요 어딨어 좋았어 아 아이씨 아니야 아 아 아 이리와 이리와 아 그치 아이고 다 시간이면은 막 고 뭐야 야근 막 이런거에요 아 아 그래도 3개는 아 3개가 뭐야 대체 아 병원 3교대 아 그래 그 뭐지 교대할 때 교대하는 CG 좀 많이 빡세지 않나 그래서 막 3교대 같은거는 거기다 8시간이면은 아 진짜 피곤하겠다 음 됐고 됐고 아 그거 뭐야 오늘 휴무 있을 때는 푹 쉬세요 진짜 야 경력까지 아 그거 생각 좀 잘해야되고 그것도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돼지 파밍 좀 많이 실패했는데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일단은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